예 안녕하십니까 키움증권 기업분석팀장 이종영입니다. 오늘은 철강금속 업종 동향과 주가 전망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때마침 오늘 장 초반에 제가 담당하고 있는 종목들의 주가가 상당히 급등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타이밍이 좀 잘 맞는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그 보고서의 내용은요. 월요일날 저희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철강금속 업종 동향 자료를 참고하시면 되고요. 제목은 금가격 어느새 9년 내 고점이라는 제목으로 자료가 올라와 있습니다. 지금 철강업종은 포스코를 중심으로 해서 장 초반에 주가가 강하게 지금 상승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1차적인 원인은 미국장에서 주식이 먼저 많이 올랐다라는 부분들이 있긴 하겠지만 어제 이제 US 스틸이 가격 인상을 발표하면서 또 미국 철강자들 주가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지금 이제 우리나라 시장에 반영이 되고 있는 상황으로 보실 수 있는데요. 특별히 그 철강업환 같은 경우에는 2분기부터 사실상 회복세가 나오기 시작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가격 지표는 지난주에도 상승세가 보였고요. 특히 이제 주목하실 부분은 중국의 경기 지표들이 다 잘 나오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중국 철강 가격은 전세계 철강 가격의 벤치마크라고 볼 수 있고 또 우리나라 철강 가격도 중국 철강 가격을 추종하고 있는데요. 중국 철강 가격은 중국의 경기 모멘텀과 동행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지난주에 발표됐던 2분기 중국 지지피 성장률이 예상치를 크게 상회했다라는 점 이러한 부분들이 철강 수요가 살아나고 있다라는 부분으로 해석이 되면서 철강 가격들이 이제 반등을 하고 있고 특히나 이제 중국 철강 가격이 반등을 하면서 우리나라 업체들도 7월부터 이제 가격 인상을 시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주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동국제강이나 동부제철이 유통 가격을 이제 올린다라고 먼저 발표를 했고요. 포스코와 현대제철도 조만간 이제 가격 인상 대열에 이제 동참을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반적으로 이 철강 시황이 1분기 3월 달에 바닥을 찍고 점진적으로 이제 회복이 된다라는 기대감들이 확산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특히나 이제 미국장에서 UST나 이런 경기 민감주주가 반등이 우리나라 철강주주가 상승에도 반응을 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지속적으로 하반기에 관심을 가지고 긍정적으로 좀 보실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는데요. 같은 그 업종 중에서도 특히 이제 주목해야 될 부분들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바로 이제 구리가격인데요. 리포트 내용을 참고하셔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구리가격이 주간 단위로 9주 연속 상승세를 기록을 했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4,600불대까지 빠졌던 구리가격은요. 지난주에 6,448불까지 반등을 해서 9주 연속에서 주간 단위로 가격이 올라가는 아주 놀라운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주간 단위의 상승폭은 아무래도 이제 뭐 크게 이제 오르지 못할 때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아직 그 많은 분들이 야 이 구리가격이 올라가는 게 뭐 때문에 올라가는 거냐라고 좀 혼란스러워 하시는데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기본적으로 구리가격은 중국 경기와 동행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중국 경기가 2분기에 이미 회복이 되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반영을 해서 가격들이 올라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최근 들어서 좀 주목하셔야 되신 부분은 위안화 환율이 다시 7위안을 깨고 밑으로 떨어지면서 위안화 환율이 강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인데요. 위안화 환율 강세는 중국 경기 회복에 대한 배팅이 들어가고 있다는 시그널로 보실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구리가격 상승세도 뭐 당장 이제 단기적으로 뭐 그칠 이슈가 아니고 앞으로도 이제 계속 될 이슈가 될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5월 달부터 계속적으로 그 말씀 드렸던 이 풍산에 대해서도 계속적인 긍정적인 관점 접근이 가능하다.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풍산은 그 리포트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방산 수출이 계속적으로 회복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실적은 뭐 2분기부터 확실히 좀 개선이 될 걸로 그렇게 보고 있고요. 3분기, 4분기로 갈수록 더 좋아진다.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이번 주에 있어서 좀 주목해야 될 부분은 바로 이제 이 기금속 가격입니다. 제가 이 리포트 제목에도 써놨지만 금가격이 어느새 9년 내 고점을 기록을 했습니다. 이 금가격의 역사적 고점은 2011년 9월에 기록했던 1,900불인데요. 지금 이제 1,800불 대를 넘어섰고 이번 주에도 금가격의 상승세가 계속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 정거점 1,900불을 깰 날이 머지 않았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다른 증권사나 글로벌 아이비에서도 금가격이 정거점을 깨는 거는 시간 문제다. 뭐 2,000불까지 올라가는 거는 시간 문제다. 뭐 이런 식의 리포트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물론 이제 금가격도 주목해야 되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바로 은가격을 더 주목해서 보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제가 이 리포트 부분에도 써놨지만 은가격이 19불대를 회복하면서 10개월 내 고점을 기록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번 주 들어서 은가격이 급등세가 나오면서 지금 22불대까지 올라와 있는 사항입니다. 은가격은 기본적으로 금가격과 동행을 하는데요. 금보다는 싸기 때문에 주식시장 관점에서 보신다라고 하면 2등주로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금가격이 먼저 올라가고 그 다음에 은가격이 올라가는 특징이 과거부터 있었는데요. 지금 금가격이 역사적 고점이 이제 깰날이 멀지 않았다라고 보여지니까 약간 이제 그동안에 소외되었던 은가격에 대한 배팅이 들어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은가격 하면은 고려아연이 딱 떠오르는데요. 고려아연은 주가가 이제 은과 상당히 좀 동행해서 움직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식시장에서 은 모멘텀을 반영할 수 있는 회사는 사실상 고려아연이 거의 유일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오늘 은가격 상승 때문에 고려아연 주가도 같이 급등을 하고 있는데요. 이 은가격 상승세는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장기적으로도 조금 더 긍정적으로 고려아연 주가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최근 업황 동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